네 안녕하세요 랩타이어 여러분 오늘은 이벤트 원래는 100명 이벤트 하고 100명, 1000명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200명 된 것도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100명 단위로 이벤트 소소하게 저희가 많이 버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유튜브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요 100명 단위로 4마리씩 이벤트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300명일 때 또 다른 개체 할 수도 있고 같은 개체가 있을 수 있고요 트란툴라 3마리를 추첨을 통해서 3분만 뽑아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명일 때는 이벤트를 좀 거하게 좀 거하게 비싼 정도 많이 할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마스카라! 마스카라 유채 3명한테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얘는 팜포인데 먹성도 좋고 이뻐요 되게 이뻐서 제가 먹이도 한번 쳐 볼게요 먹이 반응이 끔찍하게 장난 아니에요 쩔어요 쩔어요 쩔어 먹성도 좋고 먹성 좋다는 거는 먹이 사냥을 그냥 바로바로 주는 대로 족조개 족조개 잘 먹어서 먹성도 좋아요 그리고 커져도 되게 이뻐요 근데 단지 털을 좀 날리는 게 좀 문제이긴 해요 털을 좀 날리기 때문에 좀 그건 알아두시고 그래도 팜포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하면서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중이라 한번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고 3마리 당첨되신 분한테 방탄보험 포장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벤트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벤트 진행하는 거예요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구독자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벤트 많이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